최근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뿐 아니라 이곳에서 상품을 팔던 판매업체들도 큰 피해를 입었죠. 절망에 빠진 판매업체들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토종 이커머스 업체들이 나섰다고 합니다.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티몬과 위메프에서 꾸준히 제품을 판매해오던 한 속옷 업체는 미정산 사태 이후 손실을 떠안으면서까지 고객과 약속한 상품을 모두 배송했습니다. 직전에 대형 프로모션까지 진행했던 터라 발송해야 하는 제품만 무려 1천 건 이상이었습니다.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판매업체의 사연을 들은 한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. 해당 기업을 착한 기업으로 선정해 기획전을 열고 홈 화면에 노출해 알리는 등 윈윈 전략을 펼친 겁니다. 기존에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전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물량들을 또 해소할 수 있고 매출을 기존 거래액 대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...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처럼 티몬과 위메프에서 이탈한 판매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커머스의 긴 정산 주기가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업체들은 저마다 빠른 정산 정책을 앞세웠습니다. 또 신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를 면제하고 물류센터 비용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. 좋은 셀러들이 많이 있어야 만족한 소비자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. 우리 양 셀러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이커머스의 향후 마켓시어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심이... 팀에프 사태로 촉발된 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다른 기회를 잡으려는 이커머스사의 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.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. crois EMMEN 찬적 20 감사합니다.